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. 우리나라가 민간병원의 병상이 거의 9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공공병은 10%인데 지금 10%가 전체 코로나 환자의 한 70, 80%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민간병원들의 병동들이나 주관자실의 일부를 차출해서 거기 환자를 입원시켜야... 아마도 다음 달이면 국산 치료제와 해외 도입 백신이 우리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 정도 오지 않았나?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질주하지 않았나? 그런 생각이 듭니다.